우리 바세님께서 한미사이언스 5만 9,050원에 비중은 7%입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제약바이오가 잘 갔던데 한미사이언스는 별로 안 가서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5만 9,050원이면 지금 6만 2,500원이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거든요. 우리 바세님께서는 수익을 참 잘 내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목표가 궁금해져서 연락을 주셨는데 한미사이언스 지금 어쨌든 수익 구간에 있어요. 전문가님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싸노피하고 한미약품에 확보했던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 때문에 이 부분이 예전에 아주 크게 움직였던 건데 지금 최근에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원료 부족으로 한번 띄운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상징자를 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무상징자 했던 가격대가 아마 8만 원대 이상으로 보이는데 이 권리락 부분 이후에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개월 차 들어가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가격치는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봉으로 보셔도 약간 지금 수렴이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1개월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4주차 이상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현재 위치에서 중요한 가격이 61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고점으로 보면 6만 6천원 전후인데 6만 6천원이 돌파가 된다면 저는 이 종목은 위로 7만 원대 이상 그러니까 7만 3천 원대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밑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가격대가 지지서니까 참고를 하시고 죄송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위로 7만 4천에서 5천원을 최종 목효과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바세님,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잘 잡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만약에 6만 6천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7만 3천원, 7만 5천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거두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82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초록팬미디어 매수가가 2,400원에 20%입니다. 매도 시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수익을 내고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 표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많이 주시네요. 2,400원이면 지금 2,530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 수익을 지금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님, 요즘 워낙에 콘텐츠 관련주들의 힘이 강해서 초록팬미디어도 그보다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2,400원 때 관심을 갖다가 포기를 했던 종목인데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너무 이렇게 소영주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제 드라마 대박친구, SBS.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의아하긴 한데 그게 이제 밑에 거래량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사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소영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올해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 한데 문제는 거래량을 보시면 첫 번째 양봉이 뜨고 난 이후에 박스권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위에 상단은 2,700원 근처를 돌파해야지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그 위 상단을 거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밀린 때가 10월달이기 때문에 작년 그 자리를 보시고 주봉을 봐도 저도 올라갈 거로 보는데 지금 2,750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2,700원대 안착하면 2,900원에서 3,000원대를 1차로 보시고 그 위로 간 다음 딱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3,250원인데 저도 나쁘게 보진 않는데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수급을 대비하시면서 하단으로는 시청자님 매수가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45분이나 30분 보시면 약간 흐르긴 하는데 종가로 2,650원대로 붙이면 상승 유지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선을 그려드린 가격도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00원을 안착하게 되면 2,900원, 3,000원, 3,200원 이렇게 라인대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수급이 좀 안 들어온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급 상황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록백 미디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할매님께서 이건산업 1만 550원의 10% 매도 타이밍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지금 약수익 구간이 있으십니다. 1만 700원 지금 구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산업은 매도 타이밍 언제쯤 잡은 게 좋을까요? 최근에 조림사업 관련주인데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올라갔습니다. 탄소배출권도 영향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 회사가 원래 지금 보시면 산림분야 연구, 조림사업, 탄소배출권 관련주로 되게 지금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매도가가 한번 왔었습니다. 최근 언제 매수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12,000원대 저항이 맞고요. 주봉으로 보셔도 기존 고점이 12,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아직 상승세는 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거래량을 한번 일으키고 나서 하단에 11선 근처까지 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종가로 만약에 11,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12,000원을 돌파 쪽에 한번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돌파가 된다면 지금 월봉 고점으로 보시면 13,000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오늘 종가나 내일이 11,000원을 넘어갔다 그러면 다음 주에 1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3,000원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산업도 자세하게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SSO님께서 오늘도 도전합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비중 10% 평균 매수당가는 2,200원 목표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SSO님께서는 역시나 수익을 잘 내시는 시청자님이세요. 제가 항상 기억을 하는데 지금 벌써 3,055원까지 올라왔어요. 목표가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가끔 보는 주식이긴 한데 지금 현재 최근 이슈하고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습은 좋긴 한데 이제는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지금 일단 투자 주의까지 들어가 있고 현재 위치가 만약에 예전 3년 전 고점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올렸는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 3,600원대까지 열려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비중 관리가 필요할 때인데 오늘 만약에 종가나 내일까지 3,250원을 넘기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게 맞습니다. 수렴이 지금 되게 짧기 때문에 상승 방향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서 전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75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 3,250원을 종가로 돌파되게 되면 3,500원에서 600원까지 목표가를 드리고 그 이상 시에는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750원을 이탈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3,250원을 넘기게 된다면 3,500원, 600원대까지 새로운 방향이 열린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수익 챙기셔서 나오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영호 DSP 2,38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반도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서 오늘 아침에 매수를 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추가 매수 가격 등의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3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2,380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에서 출발했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영호 DSP는 반도체이긴 한데 OLED 스크래치 아마 검사 장비 쪽일 겁니다. 왜 잘하냐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회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나쁘진 않은데 소용주고요. 실적을 잠깐 보시면 실적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는 주식은 아닌데 최근 정상화되고 있고 재무제표 잠깐 체크 보시면 회사가 소용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액이 2019년에 확 줄었다가 2020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전일자로 보면 천억대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맞고요. 디스플레이가 어제 기사에 보시면 전년 대비 90% 이상 생산률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P 시스템하고 SFA가 원래 디스플레이 OLED 쪽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발을 얹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셔도 위치가 지금 반등으로 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위로 보시면 2,550원이 돌파가 된다면 상방에 2,800원대를 보지 마시고 3,000원대를 보시고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게 소용주다 보니까 거래량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50원 돌파를 보시면서 상단을 돌파가 되게 되면 3,000원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55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단 문자로 가볼게요. 2870님께서 짐 매트릭스 매수가는 16,8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15,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탄력을 받으면서 17,000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를 연속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짐 매트릭스 우리 시정자리 매수가 부근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매수가가 조금 최근에 사신 거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차트 보시면 어차피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보시면 차트가 정확히 막혀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17,700원, 800원대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떨어진 자리가 정확히 보입니다. 17,500원 이상은 오버슈팅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온 거고 어제 그러니까 종가를 보시면 어제 밀어놓고 오늘 개파랑 나온 거는 당연히 개인들 따라올까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조정 나오게 되면 14,000원대 지지권이 되고요. 이런 구간은 기본적으로 테크닉이 되는 분들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지금 박스권에서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보시면 이게 상승차트가 아니라 반등차트입니다. 그래서 17,5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제가 볼 수 있는 가격대는 19,000원대를 보고는 있지만 현재 14,000원 이탈하게 되면 종목이 상당히 피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 위치로 말씀드리면 16,500원 돌파 시 위로 상방향 전환 17,500원 저항이 되게 강하니까 그 부분 돌파가 되면 19,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16,500원 돌파를 한다면 상방울이 열려 있고 17,500원을 돌파를 한다면 19,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박희재님께서 엔하이스틸 매숙가는 4,000원 비중은 10%입니다. 꼭 해주세요.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철강주도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은 한 3거래 연속 살짝 조정을 받고 있네요. 조금 밀려나고 있는데 엔하이스틸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중소형 철강주인데 최근에 철강주가 좋았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지금 100% 오른 겁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엔하이스틸도 있고 DSR재강도 있고 철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중형주 쪽에서는 새하재강이나 그쪽을 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건데 보시면 2,000원에서 4,000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상승한 건데 월봉을 보시면 저항이 딱 보입니다. 그 자리까지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왜 월봉을 보느냐? 왜냐? 목표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월봉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100원대 이상은 오버슈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분봉을 보시면 이탈은 안 됐습니다.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치가 시청자님 매수가를 넘어가야 위로 갑니다. 그래서 4,000원대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4,200원이 돌파가 돼야 되고요. 월봉 고점으로 추가로 간다 그러면 지금 4,400원이긴 한데 이 자리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줄면서 내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종가로 4,000원이 안착이 되면 위 고점인 4,25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혹시라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 4,400원을 보시고 하단에서 이런 경우에 21선 이탈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조정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3,7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송자분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4,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고 손절가 3,700원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백량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세경하이테크 매수가 2만 4,800원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까지 봐도 될는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급락 이후에 시장이 올라가도 제자리에서만 맴두는데 3분기부터는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된다고는 하는데 어떨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아마 신청을 해주신 시청자님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이 종목을 했었거든요. 실적이 부진할 거다. 1분기에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면서 개파라 그랬고 그 이후로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일단 추매를 하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는.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 폴더븐 폰 자체 쪽에 테마로 되어 있는 게 JNTC,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케이치의 바텍 여러가지 있는데 이쪽은 UTG가 아니라 필름형이라서 아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은 실적 부분인데 한동안 이제 울트라그라스라고 앞에 좀 단단한 필름으로 붙이는 거 유리 쪽 소재고 이쪽은 제가 알기로 지금 필름이다 보니까 이슈를 못 받는 것 같고요. 저도 회사는 나쁘게 보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맞는데 문제가 제가 저번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폴더블은 아직은 시장의 개확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7년 전에 전기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알기로 에코프로가 그때 아마 5,000원인가 6,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한 8, 9년 된 건데 지금 현재 위치로 잠깐 보시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거래량이 제대로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계속 밴드로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내려가 가격이 싸 이거는 오산입니다. 장대양봉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변동성이 나오지 주가는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절대 반등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론 중에 3영업일 정도 지지가 받으면 반등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경우도 지금 5일선이 안착이 됐기 때문에 2만 1천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래량이 양봉으로 뽑아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리면 2만 1천원 안착하게 되면은 윗방향으로 지금 2만 2천원 초반권 그 다음이 위 상단에 2만 3천 5백원이긴 한데 이 부분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간다면 저는 전략 매도입니다. 이런 종목은 수익보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7, 8개월 이상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추가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온다? 그것도 혹시 리스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중요한 거는 2만 1천원이 안착하면 상방향으로 박스권이 2만 3천원 5백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 전후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입형선을 수렴하는 게 어찌 보면 일부러 빼서 지금 사람들 진을 뺄 수도 있는 거니까 2만 1천원이 안착 이후에 혹시라도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면 제 노란 톡 와서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2만 1천원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오면 웬만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의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도 전문가님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죠. 노란 톡방 들어가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9875님께서 박셀바이오 현재 평단 15만 1,727원 마이너스 32%입니다.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셀바이오도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희림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셀바이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항암면역치료제 연구 쪽인데 이게 아마 옛날에 나은 앵커랑 제가 새빨간해서 제가 올라갈 때도 하지 마시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안 나오는 바이오를 굳이 분석이 되시는 분은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중 5%.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만약에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학주 할 거면 유한양행을 그냥 보시라. 굳이 숫자 안 나오는 종목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그때 마지막에 언급한 게 무상증자 하는 순간 끝날 것이라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라면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은 개인분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수량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박셀바이오 질문을 지금 제가 알기로 2주 동안 지금 한 10번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사실 15만 원 갈 겁니다.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위로 보시면 하단에서 지금 매수하는 영역이 보입니다. 계속 보이는데 밑으로 9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12만 원이 돌파가 되면 저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상담하신 분한테 매수가 이상 가면 일단 거의 비중의 70% 이상 팔고 나머지 가지고 한 5%나 6% 남기셔서 위에 17만 원대를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위로 12만 원이 안착돼야 상방향 바뀌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건 4월은 ACCR 아마케 그리고 6월도 아마케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뭔가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를 지금 제약바이오로 보는 기간이긴 한데 박셀은 먼저 시세를 너무 뽑았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12만 원이 넘어가면 조금 안심하시면서 상방향으로 매수가 이상이 70% 이상 매도 그 이후에 17만 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는 시장이 맞긴 한데 웬만하면 좀 숫자가 찍히는 기록이 나오는 바이오주들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또 문자입니다. 9970님께서 ITM 반도체 4만 9,600원의 1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지금 4만 5,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황인데 ITM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되게 제가 좋게 보는 회사인데 저도 좀 의아해서 당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보는 게 이런 기술주들을 많이 하면 2차전지 보호회로 그러니까 2차전지가 저희가 알다시피 무슨 과열되는 거나 그런 걸 막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보호회로 그리고 ESS 장치에도 보호회로 그래서 기술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분석을 자세히 해보니까 실수했던 부분의 차트로 보면 상당 가격이 5만 7천원대 넘어갔어야 되는데 차트 위치상 보시면 기술력이나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애플 쪽에도 아마 보호회로를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에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하단만 4만 3천원대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은 보여지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4만 9천원대면 이 자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저항대가 됩니다. 옆으로 움직이면서 4만 7천 5백원만 넘어가면 일단은 좀 단순하게 보시면 5만원 초반권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올라갈 거로 봤는데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높게 보는 종목 중에 밀린 종목인데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반등 수치는 항상 떨어졌던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수익권이기 때문에 물량은 태우지 마시고 4만 7천 7백원, 5백원대가 넘어가면 다음 주까지 5만 1천원대 보시면서 비중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템 반도체 가격 전략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0,0008님께서 SK 디스커버리 6만 4천원에 비중 10%입니다. 오래돼서 너무 무겁습니다. 매수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래되셨다고 해서 주봉으로 한번 보니까 6만원, 5만원 후반대에서부터 6만원 그 박스권에 갇혀서 정말 지루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K 디스커버리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케미칼하고 분할하면서 한동안 좋은 얘기도 많고 해서 올랐는데 SK 쪽이 일단 시끄러운 거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쁘게 보진 않고요. 그런데 주가 반영이 워낙 미리 됐고 또 지금 자세히 보시면 기간 외국인 수급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하고 기간이 지금 최근 한 10영업일 내에서는 많이 팔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주가를 너무 세게 뽑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종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위로 볼 때 이 주가에서 떨어진 보폭을 보면 지금 이 종목이 딱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7만원대가 계속 돌파가 다시 조종 나왔다 떨어진 거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볼 때 6만 4천원이 돌파가 되면 재차 7만원 그 다음에 상단으로 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7만 5천원 구간인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에 5만 5천원대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길어집니다. 5만 5천원이 기존에 반등 상승 초입 구간에서 조종졌다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6만 5천원이 넘어가면 좀 안심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로 대응을 하시고요. 단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좀 보시면서 21선 안착된 이후에 이제 61선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6만 한 6천원대 이상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은 그냥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6만 6천원이면 완전히 열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만 6천원 체크를 하시고 5만 5천원 이탈 여부도 확인하시면서 대응에 해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2254님께서 주식 왕초부입니다. 벽산 매수가 5,050원에 비중은 20%인데요. 들어가는 타임을 몰라서 비싸게 산 것 같아요. 가져가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벽산이 최근 굉장히 핫하게 급등을 했죠. 좀 비싸게 올라타시긴 했는데 아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벽산 지금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벽산이 아마 제가 전 방송에서 한 두 달 전에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 인테리어 얘기하면서 종목이 들어갔던 건데 지금 보시면 단기 과열입니다. 그러면 30분에 한 번 거래될 겁니다. 어제부터 잠깐 보시면 주가가 꼭대기에 올라간 이후에 차트를 잠깐 30분을 보시면 점으로 나올 겁니다. 30분에 한 번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거래가 아니고 동시효과처럼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은 건 사실이고요. 인테리어 쪽 관련해서 이제 건설에서 파생돼서 이제 건설주 대형주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인테리어, 페인트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데 5천 원이 다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위치로 보시면 오늘 만약에 4,500원이 넘어가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일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초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매수가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진입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수익부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단에 지금 사실 손절가를 지난 건데 4,100원이 이탈하면 전량 상당한 조정기간이 걸리니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벽산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428분님께서 LG 디스플레이 2만 3,650원의 20%입니다. 봐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2만 5,300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약간의 보고 있으신 상황이고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100원 이상 유지하면서 일단 회사 실적 부분도 기여하고 아마 2분기도 실적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기대 이상이 나오면서 증권사 리서치가 다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2만 6천 원대가 돌파가 되면 위치로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돌파가 왜 안 됐냐 2만 6천 원이 옛날에 2018년에 계속 밀리든 자리, 은봉 겹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좀 시간 두시고 2만 9천 원에서 3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2만 4천 원대 밑으로 안 가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2만 6천 원대가 돌파되면 위로 힘내시면서 3만 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전략을, 기분 좋은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을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빠르게 가볼게요. 1096님께서 문배철강 20%, 4,920원 고점에 매달려 버렸네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4,515원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걱정이 되시나 봐요. 더 떨어질까 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문배철강 아까 최초의 NI스틸 똑같습니다. 중소형 철강주.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단에서 위로 100% 올랐습니다.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 반등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위로 똑같습니다. 4,750원이 돌파가 되면 위로 5천 원대가 열리는 건데 지금 5일 이상 조정 좋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4,750원이 넘어가면 5천 원을 보시고요. 하단에 이탈되지 말아야 될 가격이 4,3,50입니다. 5,0 이탈하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가 지금 난해해서 매수가 이상 가시게 되면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